한글자막 by 김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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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, 너무 안 되셨다. 같이 좀 분해, 분한 생각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 거. 그거밖에는 뭐 해드릴 수 없는 게 너무 화가 난다, 좀.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이런 걸 알아듣고 막 울고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아, 되게 죄송한 거야, 그냥.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반성하게 되고 부끄럽네. 처음에는 와 무서운 세상이다. 그러다가 나중에는 와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그러고 끝났어. 그리고 그리고 나 그 형사들 있잖아. 고문했던 형사들 정말 그냥 우리 재호 씨한테 그런데 너무,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어, 그렇게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어. 되게 긴 시간 동안 정말 외롭게 싸우셨을 텐데 이제는 위에서는 외롭지 않게 계셨으면 좋겠어요. 아름다워던 나의 모든 눈빛 추억들이 저 밤 정은섭 씨와 가족들의 투쟁 1972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이 사건이 여기서 이제 부자 안 줄 수도 없고 포기도 안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더 좋은 세상이 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안 생기고 한글자막 by 한효주